제 이름은 임강훈이고요. 작년 수능은 4등급이었는데 올해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해서 최인호 선생님 인강도 듣고 형강도 들어서 1등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사실 6월에요. 비문학부터 풀었는데 비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시간 관리를 못해서 5등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9월에도 그닥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3, 4, 5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수능 때 결정적으로 4등급을 받고 나서 부모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이 재수는 불가피한 것 같고 재수를 하더라도 국어는 2등급이라도 받아와라. 1등급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2등급이라도 받아와라. 라고 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치동에서 유치원 때부터 쭉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나오는 전형적인 대치동 아이였어요. 영어 공부한다고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중학생 돼서도 휘팩 들고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국어에 대한 생각이 딱히 별로 없다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국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학원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배우고 했는데 결국 문학도 암기, 비문학도 암기, 문법도 암기인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를 외우라고 하시고 모든 작품들 줄거리 외우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글을 읽는지는 짧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지문이 나오면 경제 지문에 이거는 이런 뜻이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설 강의를 할 때 BIS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 주시니까 국어가 아니라 경제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과도하게 중세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도 수능엔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것까지 이렇게 깊게 파고 그랬는데 최인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문법도 최소한의 암기를 가지고 X, Y로 치환을 하셔가지고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인호 선생님이 쉽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논리적으로 보는 게 계속 안 보였어요. 그래서 최인호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너는 이제 기초로 돌아가서 고2 거부터 해라 해서 고2 문제 보기하고 글만 있는 그걸 이렇게 묶어서 주셨어요.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고 나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 내가 재수생이나 돼서 고2 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최인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고2 거를 풀어나가면서 논리를 좀 더 쉽게 입혀나갔던 것 같아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서는 이제 EBS 암기하고 이제 줄거리 외우고 그 작가들 다 외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에 흥미도 떨어지게 됐는데 이제 국어 특히 문학을 할 때 아 이건 국어 공부가 아니라 그 논리를 공부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보기를 먼저 보고 범주를 제안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니까 좀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서에 관련돼서는 기본 지식들, 배경 지식 이런 거를 다 쓰레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인호 선생님이 처음에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전에 들었을 때는 옛날 9.4 수능 때부터 여태까지 있었던 이제 뭐 경제 과학 뭐 이런 배경 지식들은 점점 축적되면서 어렵게 나오니까 그런 영화들은 외우고 암기해야 되고 거의 암기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최인호 선생님은 암기가 단일도 필요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론을 읽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게 맞아떨어진 연습을 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스파르타 2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서론 범주를 잡고 여기서 아 이게 나올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뒤에 만약 그 내용이 나왔으면 아 잘 한 거고 문제를 맞췄건 틀렸건 상관하지 않고 예상했던 대로 이야기가 나오면 맞는 거고 뭐 예상이랑 좀 달랐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문제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선생님께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암기를 싫어하고 과도한 암기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인호 선생님께서도 결코 그런 과도한 암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인호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그 기본적인 것들 뭐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단어 영어는 굳이 알 필요 없다 라고 하셨는데 뭐 그래도 계속 보다 보니까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니면 이거 나 안 외웠는데 이게 아니라 다 XY로 치환을 해서 대입해서 나오면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풀어 나갔기 때문에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넌 뭐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 네가 머리가 좀 좋은 편 아니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사실 특별한 케이스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인호 선생님 강의를 처음에 듣고 아 이 강의다 라는 걸 느낀 점에서 특별하지 사실 뭐 특별히 월등히 뭘 잘한다던가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저처럼 3, 4, 5 등급에서 맴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하 분들도 최인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믿고 따르시고 국어 공부를 할 때 아 어려운 내가 싫어하는 국어 공부가 아니라 아 논리를 익혀 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쭉 하신다면 성적이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국어 성적이 오를 때는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번 폭발적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또 폭발적으로 오르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안 되지 가 아니라 아 좀만 하면 이 구간을 넘어서 2등급대로 1등급대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 주변에 저를 옛날부터 알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1등급을 받아오고 많이 의아해하고 누구한테 배웠냐 어떻게 네가 1등급을 받았냐 국어하면 딱 질색이고 공부도 딱히 싫어하고 열심히 해도 통적 잘 안 나오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뭐 정답은 논리인 것 같아요. 뭐 논리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으면 최인호 쌤께서 그렇게 강의를 안 하시겠죠. 논리는 선생님이 강의 하나하나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축적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축적될 때마다 그게 먹히는지 그걸 자기 혼자 집 가서 별다른 숙제라기보다 비문학 질문을 읽고 이 논리로 적용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질문을 하는 거지 전에 배웠던 방식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왜 이 방식대로 안 되냐 이런 질문보다는 논리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적용되지 않을 때 질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국어 1등급 아니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설명해야 Combat Air всего 9반 텅 2반 209